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 잉이에요! 오늘은 지니가 양띠님과 함께 하나, 둘, 셋! 짜잔! 리얼 앤 슬라임을 해볼 거예요! 양띠님 준비됐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오늘은 지니가 양띠님과 함께 리얼 앤 슬라임을 할 건데 말 그대로 똑같은 음식 모양의 슬라임을 양띠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맞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띠이 슬라임이 얼마나 똑같은지 먼저 첫 번째 음식을 주세요! 뭐가 나오면 좋은 거예요? 실제 음식이 나오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양띠님은 슬라임을 좋아하니까 슬라임이 나와도 슬라임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보여주면 되겠다! 근데 저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이 좋아요! 첫 번째 음식이 무엇일지 까위바위빵! 까위바위빵! 으악! 저는 지니 앞에 있는 거예요! 지니가 선택받지 못한 이 아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탁뚱! 뭐야? 모르겠는데요? 뭐야! 싱크로일 엄청 장난 아니네? 우와! 찹쌀떡인데 뭐가 진짜요? 솔직하게 제 거라서 좀 거짓말 쳤는데 이게 슬라임이고 이게 슬라임이에요? 이게 찹쌀떡입니다! 진짜 비슷하나? 그럼 이 안에 팥이 들어있어요? 열어볼까요? 띵띵이 만든 게 아닌데 사실 저희 직원이 만들어서 아엉! 자, 그러면 안에 과연 지니는 찹쌀떡을 보면 안에 이렇게 팥이 들어있어요! 띵이는? 여기 안에 찹쌀떡이 우와! 상동! 우와! 역시 띵이 슬라임이네! 음! 맛있다 근데! 이거 한번 만져볼래요? 슬라임을 먹으면 안 돼요? 네,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면 응가! 아, 이거 안 돼요? 다음 두 번째 음식을 주세요! 주세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음식일지 가위바위빵! 아까 띵님이 지니꺼 골랐으니까 이번에는 지니가 이거 고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슬라임! 딱 봐도 아, 저 달고 날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진짜 치킨이네! 치킨 시한 거 사오셨네 우와! 아, 근데? 이거 봐요, 친구들! 우와! 오! 아니,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날 수가 있지? 잠깐만! 우와! 뭐야? 치킨 냄새가? 치킨 냄새가 뭐야? 어, 치킨 냄새가! 뭐하지? 왜 나요? 왜 나요? 치킨 향이 있나? 치킨 맞아요! 이야... 뭔가 이거 사진 찍어놓고 싶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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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지니가 한번 치킨을 부셔볼게요! 오! 우와! 이거는 재질을 무슨 슬라임이라고 하지? 뭐예요? 응, 눈꽃 슬라임 눈꽃 슬라임? 이것까지 찍어야 돼, 컷터스 들어가네! 아,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눈꽃 슬라임을 어떻게 갖고 놀아야 재밌나요? 저는 약간 아삭바삭한 소리가 나야 재밌는데 치킨을 표현하니라 조금 살은이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입맛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튀김 옷을 입힌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느낌이 있는데 지니님 한번 치킨 만들어보세요! 다리니까 다리가 되어야 하고 아오! 이렇게 클라임 전문가가 본 지니의 이 실력은? 별로 없으세요? 아삭바삭! 자, 다음 세 번째 음식을 주세요! 어? 뭔가 얘가 무거운 거 같은데? 뭐지? 왜 들렸지? 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음식이고 뭐가 슬라임인지 알겠군 까위바비빵 아니요! 음식이냐? 슬라임이냐? 슬라임이냐? 음식이냐? 정답은? 이게 음식입니다 그럼 지니 이거요 하나, 둘, 셋! 대박! 고구마 케이크! 아, 근데 고구마 가루 색깔보다 이게 훨씬 예쁘다 거짓말 안 하고 태연아 그 고구마 케이크를 처음 먹어봐요 진짜 너무 예뻐 대박! 고구마 알갱이도 들어있네? 한 마디! 아니 얘보다 향이 더 좋아 지니컨은 늘어나지가 않는데 얘는 늘어나죠? 네 초코가 섞여서 약간 초코바나나 같아요 하지만 엄청난 고구마 향이 나고 있죠? 먹지 않아도 먹고 있는 듯한 느낌? 한 입만 먹으면 안 돼요? 원래요? 제가 이거 반 드릴게요 그러면 지니도 한 가지 제안! 지니가 사실 슬라임에서 공기 소리 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이걸로 돼요? 이 버터 슬라임은 약간 공기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전 할 수 있어요 진짜? 공기 소리가 나려면 접어줘야 돼요 이렇게 접어서 공기를 여기에 가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먹을 수 없죠 두번째 도전! 어우 났어요 났어요 났다 먹을 거 없어 마이크 좋죠? 마이크 좋으시죠? 지금 명예가 달렸거든요 지금 이게 룰리가 없는데? 이렇게 따꿍 알겠어 한 입만 줄게요 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많이 줄 수 없어 네번째 음식 주세요 주세요 빰빠빰 어 만지면 안 돼 아 이렇게 해 띵님이 눈을 감아요 내가 먼저 둘 중에 뭐가 있는지 볼게 그리고서 띵님이 고르는 거예요 알겠죠? 지니 앞에 있는 거는 먼저 음 그러면 띵님 앞에 있는 게 음 음 최대한 똑같은 리액션을 했죠 지니가? 아니요 저도 알았어요 알았다고? 저 똑같이 했는데? 제 눈을 떠요 들어 뭐가 진짜게요? 음식은 여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약간 여기서 리액션이 과했어요 여기서? 네 그러면 마음에 변동이 없나요? 네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알파 우와 어떻게 알았지? 제가 또 게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와 이거는 출입게임 친구들 식혜인가 봐요 오 근데 식혜 그 쌀 알들이 다 진짜 있네 지니가 한번 꺼내볼게요 우와 이게 밥알인데? 이게 진짜 밥알이에요? 아니에요 밥알처럼 생긴 그냥 고무에요 아 고무 우와 우와 반취들이 다 튀어졌어 어 자꾸 언니라면 안된대 왜냐면 언니 언니 맞지요? 띠리무스 저 올해는 진짜 나 33일짜리 빵빵 틀리나 인기의 실력을 볼까요? 아 여기서 아까 전에 높였던 사장님의 실력은? 빵빵 맞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요즘에 초등학생 친구들이 엄청 바쁨을 잘하는데 앞을 들고서 이렇게 손가락 난 초등학생이 아닌가 제 방법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여기 끝에 부분만 잡고 아 맞네 이렇게 바쁨을 눌린 다음에 어떡해 언니 초등학생이 아닌가 봐 자 이제 마지막 음식을 주세요 빵빠빵 항상 맛있는 음식은 네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어 지금 앞에 분들이 포크랑 나이프 들고 어? 돈까스 어? 돈까스? 빨리 가위바위바 가위바위바 와 뭐가 뭐지? 그러면 지니가 고를테니까 띵님이 먼저 봐봐 응 학생 야 똑똑하네 동시에 헤어졌는데 아 지니야 똑똑했네 네 나 한개씩 리액션 하셨는데 그래서 어딨어요? 어 진짜 음식이? 돈까스는 여기 그럼 지니 이거 이거 돈까스다 당황했네 버클게 해줄게요 아니 없어 없어 왜 아무게 없어? 저 틀라임 좋아해요? 버클게 필요합니까? 네 와 자 그러면 마지막이니까 바꿔드리지요 이게 돈까스입니까? 네 자 그럼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대박 우와 이것 봐 친구들 세상에 근데 오늘 뭔가를 알았어 슬라임이 더 맛있는 색깔 반짝 샐러드 얘도 엄청 얘가 더 맛있는 색깔이고 밥도 보면 친구들 얘는 메말라 있는데 얘는 윤기가 흘러요 우와 근데 이것도 슬라임? 네 아마 다 슬라임일 거예요 우와 신난다 지니가 한번 해볼게요 왜 내가 진 거 같지? 지니도 포크랑 이걸로 해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니도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이양 아하하하 과즈를 소스에 찍어서 대박 진짜 소스 찍었는데 짠 여기 있는 걸 다 섞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니가 여기에 있는 이 세 개를 한번 섞어볼게요 이렇게 섞으면 뭐가 되는 거지? 밥 먹어요 하하하하 그러면 지니가 돈까스 덮밥을 또 섞어볼게요 슬라임이 날씨가 추워서 원래는 띵이 슬라임이 엄청 잘 늘어나는데 애들이 엄청 추운가봐요 이게 바쁨이 되나요? 어 한 번만 만져볼게 어 어 화면은 그러면 내가 띵이 님보다 훨씬 잘하는 거? 네 오 그러면 띵이 님만 알려준대로 꾹꾹 눌러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하하하하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슬라임이 차가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손으로 녹여줘요 부화시키듯이 하하하하 그런 방법이 없어요 하하하하 바닥에 땅바닥에 따뜻한 데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엄마도 끝나죠 음 그렇죠 여러분 잘 들었죠? 땅바닥에 두면은 엄마한테 혼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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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안 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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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